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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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언급하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그런 협력을 이룰 수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 대표님의 그런 다양한 커리어에 대해서도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정치인뿐만 아니라 의사이시기도 하셨고 또 그런 안티바이러스 그런 기업인도 하셨고 정말 그러한 다양한 능력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으로 해결대로 전환하겠습니다.